운동신경이 굉장히 좋은데요. 자 크로스 좋았습니다만 지소연에게 전달되지 않습니다. 네 짧긴 했어도 역시 이광수 선수보단 좋네요. 베리 선수가 역시 몸짓만큼은 현역 축구선수 못지않아요. 네 오른쪽이 달아납니다. 네 정대세. 베리는 슬쩍 보고 하하 오 리턴패스 좋았습니다. 하하 리턴패스 오우. 이런 패스가 들어갑니까? 플래스가 있는데요 정대세 지소연에게 지소연 충분해 슛. 네 끝나갑니다. 이 팀장들 정대세 지소연 선수가 욕심을 좀 내네요. 네 만들어 보겠다는 거죠. 박지성 팀은 아직까지 점수를 하나도 했을 때까지 못하고 있는데 지금 정대세 팀 지소연 팀의 싸움인 것 같거든요. 네 박성 선수가 워낙 못했어요. 정대세가 반대편으로 밀어줍니다. 아 여기 좋아요 좋아요. 반대편으로 밀어줍니다. 팀이 내려갑니다 빠르게 하하. 팀이 내려갑니다 빠르게 하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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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이리 와 봐. 하하 하하. 오우, 뭐 이리 와. 하하하. 아우, 뭐 이리 와. 하하하하. 아우, 뭐 이리 와 이거. 그리고 송지효 선수가 투입되고 있는데 7022번을 달고 있습니다. 네 자리 숫자는 저희가 처음 보죠? 네 축구에서는 일반적으로 두 자리 정도까지 있습니다. 런닝맨 넘버 7명이서 012. 영원히 가자 이래서 7021번을 달고 있다는 송지효 선수인데요. 슈퍼서브 송지효를 투입했습니다. 슈퍼서브요? 네 소시하려고 할까요? 그렇습니다. 송지효 송지효. 잘해요. 놀랬어 놀랬어. 상대팀이 다가오니까 약간 감노라는 장면이 있었습니다. 김태형. 다시 한 번 송지효. 송지효 네 짧은 패스지만 그래도 전달되고 있습니다. 중앙으로 정대세에게 정대세. 그대슛. 송지효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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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단한데요? 자 이거 잡아 넣 variables. 청석입니다. Beach OURykesse weet why 정대세에게 Everyone sigue 잘 보입니다. 중앙부터 김태형. 정대세에게 정대세 선수가 지금 눈이의 흔락입니다. 지석진 선수가 쇄도하고 있습니다. 정대세 침배부터 자 지석진 가운데 있어요! 지석진! 지석진! 침배부터 자 지석진 가운데 있어요! 지석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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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하시는 거예요 진짜? 지석진 가운데 있어요! 지석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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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석진!